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자격증 대여의 해석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734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문화재 수리법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해서 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재 기술자의 성명을 이용해서 해석을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거나 누군지 그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해석을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사실은 문화재 수리업을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 3명, 4명, 그 다음에 기능자 6명의 기술 요건을 갖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종합문화재 수리업이라는 특수한 업무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라든지 기능사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등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처리를 하는데 실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용만 합니다. 그 상태로 실제 시공은 기술자나 기능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능사나 기술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기술이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문화재 수리업에 등록만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실제 수리는 딴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아까 말한 법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의 성명을 가장해서 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접수가 됐는데 2020년까지 대법원에 골침을 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성명을 사용한 바가 없는데 행세한 바가 없는데 과연 이 문화재 수리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용되어서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서 고용되어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 이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문화재 수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도 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행세, 기술자나 기능자가 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문하고는 약간 해석이 좀 다르죠. 행세를 해야만 된다고 돼 있는데 대법원은 이 행세라든지 명의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격증 대여라는 걸로 1차 해석을 한 다음에 자격증 대여 행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문화재 수립을 하게 한 경우 이 경우도 대여가 되고 그 대여 방식은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이런 부정한 방법에 등록한 걸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법률의 문화원을 상당히 확장해서 한 겁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유치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형벌은, 형벌 법규는 유치해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거의 유치해석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있어서는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고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한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석을 넓게 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법원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관련된 형벌 법규에 있어서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